이번에는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의 인수분해 형태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우리가 많이 본 식이 나타나죠? 그쵸? 완전제곱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볼게요. 다음과 같은 형태 즉 맨 앞에 맨 뒤에가 모두 다 제곱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살펴 주시고요. 자 여기에는 a와 여기는 b가 곱해지면서 앞에 계수는 2가 되었어요. 자 그리고 서로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의 부호가 붙고요. 서로 부호가 다르다. 자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죠?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를 잘 생각해보자 라는 게 중요하고요. 자 다음에 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이 식을 딱 봤어요.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먼저 x제곱도 우와 제곱인 수구나. 맨 뒤에 있는 9도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수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. 그럼 x와 3 거기다가 2배를 했을 때 6x가 되는 거죠. 서로 부호가 같다라면 앞에 플러스가 붙고요.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자 한번 볼게요. 여기도 x제곱이 있고 9가 있으니까 3의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아하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. 자 그러면 x와 3 그리고 거기에 2배 6 맞죠?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구나. 그럼 x-3의 완전제곱 이 식이 떠올려지시면 되겠습니다. 잘 보시면 펼쳐진 전개된 그 식을 다시 한번 어떤 식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찾는 거죠. 그래서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서로 바꾸면 인수분해 공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완전제곱식 중요합니다. 먼저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 이 식에서 수를 곱한 식이라고 표현을 했죠.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식들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즉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자 두 번째 완전제곱식이 될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. 여기는 3번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. 자 살펴보면요.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을 떠올려주도록 하자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b라는 이 수가 만약에 내가 채워야 하는 수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여기 들어갈 그 수 그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이걸 펼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모양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. 자 b라는 것은요. 즉 a라는 여기 들어가는 수가 두 배가 된 거잖아요. 그죠. 그러니까 이 a라는 수의 절반 그러니 2분의 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. 그 수의 제곱인 수가 b가 됩니다. 라는 거 떠올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자 우리 이거 말로 챙겨도 되게 좋거든요. 선생님은 이 식들을 좀 다 뭔가 익혀두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자 절반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너무 빠르게 이해가 잘 되고 좀 떠올려졌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편안한 조금 기억하기 쉬운 뭔가 식들 공식들을 조금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원래적으로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b에 올 수 있는 그 수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? 이 a의 절반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는 a를 몰라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 원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. 여기에는 이 과정들을 떠올려 본다면 자 여기에 복부 동순이다라는 가정하에 복부 동순은 뭐냐 하면 얘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고 마이너스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. 하나의 식으로 동시에 다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뜻이에요. 자 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는요. b에 즉 두 배를 해서 플러스이면 플러스 서로 보호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그래서 자 이 b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. 즉 제곱이 되기 전에 즉 b의 제곱의 형태였잖아요. 그러니까 b의 두 배를 시켜서 a가 됩니다. 라는 것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들 잘 챙겨주시면 돼요. 자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식을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비워놓는다니까요. 그죠.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b는 어떻게 된다고요?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이에요. 그러면 아하 마이너스 4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구나.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긴 명확하게 부호가 하나로 만들어지고요. 자 여기는 a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자 얘 부호는 정확하지 않아요. 즉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음수를 두 번 곱해도 양수가 되고요. 그죠. 그 다음에 양수를 두 번 곱해도 양수의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즉 그 수에서 우리가 어떤 a에 올 수 있는 수는 무엇인지를 모르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써주셔야 되고요. 자 3의 제곱이 9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3의 두 배를 해서 자 부호는 무엇이 될지 모르니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됩니다. 라고 해서 써주시면 돼요. 이렇게 그죠.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자 그럼 이제 항이 두 개인 이 식들의 인수분해 되는 방법들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유력이 이제 항이 두 개예요. 그럼 좀 고르기 편합니다. 우리 전개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있을 때 전개한 결과는 항이 두 개 나왔죠. 그래서 그게 거꾸로 된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는 a는 서로 같은 부호 b는 서로 다른 부호로 연결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곱의 형태로 나타내준다 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. 자 다음과 같이 각각이 제곱인수고 항이 두 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즉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